코로나19와 코로나 블루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실 텐데요. 많은 분들이 힘내시기 바라고 선수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회의 V1 승리를 응원합니다. 올해는 꼭 키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우승 가자. 키움이 우승 파이팅! 신나게 외치자 키움 키워루즈 신나게 외치자 키움이 우승 승리하려고 신나게 외치자 티움이 우승 신나게 외치자 키움 히어로즈 히어로즈의 승리위 환영